또 한 번의 북미 회담은 성사될까? 트럼프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양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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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befetherのは 아주 잘 반면 한국을 향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도 이미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표하자 미국 측 대표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극적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의 재가 거부로 또 한 번 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협상과 상관없는 다른 이슈로 압박하거나 협상장 분위기를 왜곡해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협상의 천재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많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말을 한다. 뭐 이렇게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어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즉흥적인 것 같지만 계산된 게 많아요. 트럼프는 악동일까요? 뛰어난 전략가일까요? 똥이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묘사하는 순간 아주 많은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탈이 아니다. 이건 미국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의 지속적인 현상이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미국의 정치는 어떤 건지 그 배경은 뭔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그런 사람이 보면 기교ализéré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는 거기서 음악을 도대체한 사람입니다. 이 조치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정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로 인정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глав을 기준 dire라는 것입니다. 성인정본うん진가 김정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